지난해 12번의 선발등판을 했던 류현진은 올시즌 12번째 등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과 올시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12경기 67인닝이었던 류현진은 올해는 11경기 64인닝으로 이닝 소화를 더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7인닝 소화가 1경기였던 반면 올해는 벌써 3번의 7인닝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류현진은 평균자책점이 2.69에서 3.23으로 올라갔고 조정평균자책점도 162에서 132로 나빠졌습니다. 답없는 토론토의 수비는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제가 DRS보다 더 신뢰하는 스탯캐스트 OAA를 기준으로 보면 토론토의 수비는 지난해 30위에서 올해 28위로 순위가 조금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류현진은 수비 무관평균자책점인 FIP 또한 지난해 3.01에서 3.44로 나빠졌는데요. 9이닝당 볼렛이 2.3개에서 1.6개로 줄었지만 피홈런이 0.8개에서 1.1개로 늘고 탈삼진이 9.7개에서 8.3개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삼진이 줄어든 이유는 체인지업 때문인데요. 지난해 류현진은 체인지업을 마지막 공으로 던진 타석의 22%를 삼진으로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 비율은 14%로 떨어졌습니다. 체인지업을 제외한 나머지 구종은 지난해가 28%, 올해가 27%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류현진의 기록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는 BABIP 인플레이 피안타율이 3할 1위에서 2할 8푼 7리로 낮아졌음에도 2할 3푼 4리에서 2할 4푼 4리로 높아진 피안타율인데요. 이 역시 체인지업 때문입니다. 그럼 구종별 피안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류현진은 게임데이의 싱커로 찍히는 공이 의도적으로 던지는 투심이 아니라 했는데요. 이에 포심과 싱커를 합친 패스볼 피안타율은 지난해 3할 6푼 1위에서 올해 2할 5푼 4리로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이는 포심의 수평 무브먼트가 데뷔 후 최고치를 찍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팔의 높이가 낮아지면 수평 무브먼트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류현진은 포심을 던질 때 릴리 사이트가 지난해 5.81인치, 올해 5.87인치로 올해가 더 높습니다. 다른 구종들을 살펴보면 커터 피안타율은 2할에서 2할 1푼 3위, 커브도 1할 6푼 9위에서 2할 2푼 1위로 오르긴 했지만 역시 가장 높게 오른 구종은 체인지업인데요. 체인지업의 피안타율은 1할 8푼 5위에서 2할 7푼 1위로 무려 8푼 7위가 급상승했습니다. 이는 체인지업이 가장 흔들렸던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나쁜 기록인데요. 류현진의 체인지업 피안타율을 보면 데뷔 시즌인 2013년 1할 6푼 8위였던 것이 2014년 3할 9위로 크게 올라갑니다. 이에 류현진은 고속 슬라이더로 체인지업의 위기를 탈출합니다. 하지만 이후 류현진의 체인지업은 흔들림 없는 활약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어깨 수술을 받고 봉계도에 오른 후로는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연속으로 1할 때 피안타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체인지업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건 헛수윙률을 살펴봐도 알 수 있는데요. 체인지업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2014년에도 28%였던 체인지업의 헛수윙률은 올해 데뷔 후 가장 나쁜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체인지업 삼진이 줄어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타자들이 체인지업의 헛수윙을 하는 일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5와 3분의 2이닝 7피안타 6자책에 그친 지난 경기에서 류현진은 2개의 홈런을 맞는데요. 카를로스 코레아, 마틴 말도나도에게 내준 피홈런 2개는 모두 체인지업이었습니다. 류현진이 체인지업 홈런 2개를 맞은 경기는 2017년 9월 30일, 블랙몽과 아레나도에게 내준 쿠어스필드 경기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올해 류현진은 지난해보다 하나 많은 3개의 체인지업 홈런을 맞았는데요. 체인지업 투구수 대비 피홈런 기록을 봐도 2013년에는 231구당 1피홈런, 2014년에는 142구당 1피홈런, 2017년에는 134구당 1피홈런, 2018년에는 239구당 1피홈런, 2019년에는 149구당 1피홈런, 2020년에는 158구당 1피홈런이었던 것이 올해는 96구당 1피홈런으로 처음으로 1피홈런당 투구수가 109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류현진의 체인지업은 왜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먼저 체인지업의 피안타율을 좌우타자로 나눠보면 우타자 상대 피안타율이 1알 8푼 9리에서 2알 5푼 7리,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은 1알 6푼 7리에서 3알 6푼 4리로 올라 류현진의 체인지업 공략을 좌우타자 모두 더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체인지업의 탄착군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지난해 류현진이 좌타자를 상대로 던진 체인지업인데요. 가장 많이 던진 빨간색 점이 좌타자 바깥쪽으로 잘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안투수들이 좌타자에게 체인지업을 많이 던지지 않는 건 제대로 던지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던진다는 건 지금 그림처럼 바깥쪽으로 낮게 던지는 걸 의미합니다. 좌안들은 체인지업을 배울 때 우타자 바깥쪽으로 낮게 던지도록 배우는데요. 그러니까 좌안이 던지는 체인지업의 주 코스는 우타자 바깥쪽이자 좌타자 몸쪽에 낮은 코스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체인지업을 좌타자 몸쪽으로 던질 경우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 장타가 쉽게 나오는 대단히 위험한 코스가 된다는 건데요.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류현진이 올 시즌 좌타자를 상대로 던진 체인지업으로 바로 그 위험한 코스에 빨간 점이 찍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타자에게 들어가는 체인지업은 지난해처럼 바깥쪽으로 낮게 가야 하는 겁니다. 체인지업이 로케이션이 나빠진 건 우타자를 상대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지난해 류현진이 우타자를 상대로 던진 체인지업으로 우타자의 바깥쪽으로 낮게 완벽하게 제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올 시즌의 로케이션에는 큰 빨간 점의 높이가 지난해보다 높아졌고 작은 빨간 점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우타자 입장에서는 체인지업이 바깥쪽으로 달아나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가운데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류현진이 맞은 피홈런을 보면 카를로스 코레아에게 맞은 홈런과 윌리엄 콘트레라스에게 맞은 홈런 두 개가 정확히 작은 빨간 점 안에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타자 상대의 커터 재구는 지난해 스트라이크 존에 넓게 퍼져 있던 곳에서 우타자 몸쪽으로 높게 잘 파고 들어가고 있으며 좌타자 상대로도 바깥쪽으로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체인지업의 재구는 왜 나빠진 걸까요? 이승용 MLB 영상에 답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스트리플링은 얼마 전까지 홍구장으로 사용한 더니든 TD 볼파크의 관중석이 단층 구조이다 보니 바람에 더 많이 노출되고 그 바람이 체인지업의 재구에 영향을 줘 부진한 피칭을 한 원인 중 하나가 된 것 같다는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요. 류현진이 체인지업 홈런 두 개를 맞은 지난 경기는 물론 TD 볼파크가 아니라 세일런 필드였지만 쿠어스 필드를 사용하는 콜로라도 투수들이 원전 경기라고 해서 잘하지 않는 것처럼 TD 볼파크 등판이 류현진의 체인지업에 미묘한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2014년 류현진 그리고 지난해 양현종처럼 체인지업의 재구가 한 번 집을 나가면 시즌 내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이에 류현진이 지난 경기 부진을 짓고 다시 싸이언 컨텐더로 돌아오려면 체인지업 재구가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토요일 오전 9시에 만나는 시카고 하이삭스는 류현진에게는 최대 위기이자 어쩌면 최대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이삭스는 휴스턴과 함께 좌완에게 가장 강한 타선이자 좌완의 체인지업을 가장 잘 공략하는 타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좌완의 체인지업 상대의 팀 타혈 순위를 보면 1위는 골드슈미트와 아레나도가 있는 세인트루이스로 3할 7푼 3리고 2위가 3할 1푼 5리인 하이삭스입니다. 하지만 장타혈로 보면 세인트루이스가 0.608, 하이삭스가 0.598로 차이가 크지 않는데요. 하이삭스전에 등판한 김광연도 5이닝을 무실점으로 잘 버텼지만 6회 앤드류 본에게 체인지업 홈런을 맞고 패전투수가 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호세 아브레유는 올해 좌완의 체인지업을 상대로 14타수 7안타 타율 5화를 기록하고 있고 체인지업 상대 17타수 7안타 4할 1푼 1위인 예르민 메르세데스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에 체인지업 킬러 구단인 하이삭스를 상대로 체인지업을 신중하게 던져야 하지만 오히려 체인지업으로 정면 돌파에 성공한다면 류현진의 체인지업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류현진의 체인지업 재구는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오는 금요일 류현진 경기 리뷰를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인사이더 MLB였습니다.